안녕하세요. 빛납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고웅이에요. 지금 막 도착해서 출출해서 우리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웅에 생선 맑은 피타기라는데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는 다보징어구이, 다보징어구이. 자 오늘 우리 마스코트림 안녕하세요. 고웅까지 오시려고 고생하셨어요. 고웅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고웅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오늘 10년 만에 처음 와봤네요. 그래서 와서 보니 유명하네요. 생선이 최고예요. 별명. 최고 최고. 최고 최고. 고웅에 여행 왔어요. 단풍 구경 왔어요. 유자 사러 왔어요. 네 우리 열심히 먹고 응원하겠습니다. 양대기 팬클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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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은 오늘 예산에서 아직 이벤트 안 끝나고 묵으셨어요. 채우수품관님하고 지금 공연하고 계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